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유료 광고 읽어주는 남자 짱구 데디고요. 오늘은 벨리에에서 신상 데님 컬렉션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코디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좀 놀랐던 게 벨리에가 예전에는 그냥 국산 데님을 썼거든? 이번에는 리바이스 상위 모델인 LVC에서 사용하는 콘밀사라고 미국에 데님 굉장히 유명한 원단 업체가 있거든? 전 제품 다 콘밀사 데님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그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터라든가 이런 거 잘 만드는 브랜드에서 데님 원단도 이제 좋은 걸 쓰면서 디자인을 내리니까 굉장히 좀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그런 느낌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벨리에 신상 데님을 활용한 다양한 코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좀 미니멀한 느낌? 쾌주얼한 느낌? 그런 식으로 연출하기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게 뭐냐면 이게 핏이 되게 괜찮은 게 허벅지라든가 종아리는 되게 여유 있잖아. 근데 또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져서 여기는 이렇게 분량이 넓게 잡히면서 밑단 이렇게 살짝 주름이 잡히는 이런 분량들도 되게 예쁘고 이런 핏의 와이드 팬츠를 입으면 허리가 되게 엄청 널라한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 바지 같은 경우는 바지 패턴 핏을 굉장히 잘 잡아서 허리도 깔끔하게 딱 맞아서 벨트를 하지 않고 단품으로 착용을 해도 좋고 편안하게 입기에도 허벅지라든가 종아리는 굉장히 좀 여유 있지만 허리는 또 딱 맞는 느낌이라 몸에 착 감기는 그런 루즈한 와이드 핏 데임도 같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보면 바지에 원래 이렇게 포켓이 한쪽 더 들어가거든, 데님에? 근데 이런 식으로 또 그냥 기본 느낌으로 쓴 게 아니라 벨레스러운 감성으로 포인트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좀 널찍하게 진짜 실사용할 수 있는 포켓 하나 이게 또 앞주머니 큰 거 하나 팬 같은 거를 꽂을 수 있는 애기 포켓 하나 실생활에도 좀 쓰기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되게 편하게 정말 많이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멀한 코디가 솔직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잖아. 최대한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포인트를 주기 좋은 게 상해에 또 보면 이렇게 또 절개가 가져 있거든? 앞에는 레귤런 소맨인데 뒤에는 일반 소매로 이런 식으로 또 디테일이 가져 있어서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미니멀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티셔츠도 같이 구매하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터치감도 포슬포슬하고 부드러우면서 좋은 느낌이라 입었을 때도 좀 뭔가 좋은 느낌이 있긴 하거든? 근데 좀 여름에 입으면은 더울 소재 느낌이긴 해요. 살짝 조금 벨벳 느낌이 아주 살짝 나.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의 원단이니까 그것도 같이 고려하셔서 이런 느낌으로 캐주얼하게 코디하실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바지가 핏이 진짜 예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짧아 보이지도 않고 어봉해 보이지도 않아서 스니커즈의 매치향에도 되게 예쁘고 스케어 투 부츠? 이런 데에도 매치향에 되게 좋은 팬츠 같으니까 바지를 찾고 있던 분들에게 좀 많이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우터랑 같이 활용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워낙 이렇게 또 빼서 루즈한 느낌으로도 많이 입잖아? 좋은 게 뭐냐면 티셔츠가 그냥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루.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 쭉티 디자인이긴 하지만 벨리에스럽게 아래를 동그랗게 길게 이렇게 뺐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코디를 할 때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으면 더 잘 살고 좋거든? 이런 레이어드 코디를 포인트로 주실 분들도 같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우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아우터라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스키니한 핏에 좀 이렇게 깔끔한 코디도 괜찮지만 조금 루즈한, 캐주얼한 코디 영하게도 풀 수 있다는지 그 점도 같이 알고서 코디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데님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진짜 데님 찐덕후일 때 리바이스 LVC 데님들을 좀 입어봤었거든? 딱 그 느낌이에요. 콘밀사가 딱 그게 있거든? 부들부들한데 탄탄한 딱 그런 느낌의 원단이라 이 데님 소재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생제 찾으시는 분들도 워낙 요즘에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또 입문하기에 좋지 않을까? 루즈한 코디에도 하기 좋고 밑단도 핏이 잡혀 있어서 좀 이렇게 연출할 때도 잘 사는 느낌이라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아까 소개해줬던 그 바지거든? 핏이 되게 잘 잡혀 있어서 와이드 핏인데도 엉덩이라든가 이런 데가 부악이 안 뜨고 이런 데는 루즈한데 밑단이 좁아져서 이렇게 또 밑단이 주름지는 것도 딱 예쁘게 잘 잡히거든? 그래서 내가 아까 보여줬던 운동화 런홀이랑 같이 매칭을 해도 좋고 이렇게 부츠라던가 로퍼, 단화 이런 아이템들과 같이 매칭해줘도 굉장히 조합이 좋습니다. 평소에 와이드 팬츠를 입었었는데 너무 루즈해서 짜리몽땅해 보였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코디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트렌드에 입각을 해서 케어토 로퍼나 루즈한 팬츠 그리고 이렇게 브이넥 니트랑 롱 블레이저 이렇게 같이 코디를 해서 매칭을 했거든? 이런 식으로 또 입으실 분들도 같이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나왔어요. 이 니트베스트가 맨살 입으면 되게 많이 거슬려서 이거는 무조건 티셔츠라던가 안에 검정색 티라던가 이런 거를 받쳐서 입고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쁘긴 한데 단품으로 입었을 때 차용감이 좀 많이 안 좋은 편이니까 그 점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내가 근데 어색하긴 하거든? 니트베스트를 잘 안 입어서? 깔끔한 시크한 블랙진의 니트베스트 이것도 보면은 조직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안에가 비치기도 하고 이너랑 같이 입었을 때 포인트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한여름 전까지 입기 좋은 그런 니트베스트라고 생각이 되니까 시크하게 코디하실 분들도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매를 풀면 좀 이런 식으로 벙벙 뜨거든? 그래서 일부러 소매 핏을 잡아주기 위해서 한 단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롤업이라던가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또 이렇게 코디 연출이 가능하니까 니트베스트를 좀 깔끔하고 시크하게 입는 그런 스타일링도 같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자, 변신! 야! 짠! 날씨가 요즘에 좀 오락가락 많이 하잖아? 날씨가 따뜻하고 더울 때 반팔 니트베스트를 활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텍스처가 있는 이너랑 아우터랑 같이 매칭을 해주면 밤에 어느 정도 쌀쌀할 때도 같이 입을 수 있거든? 바지가 좀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잖아? 이런 바지에 있는 디테일들 이 절개 느낌이 웨스턴 팬츠? 그런 느낌이랑 맞춰서 잘 나온 것 같거든? 너무 핏이라던가 디테일이 과하게 웨스턴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딱 벨리에스러운 그런 웨스턴 팬츠 느낌으로 굉장히 잘 나와서 그 점도 좋은 것 같아. 핏도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느낌이라 테이퍼드 슬림한 느낌으로 보고 입으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아마 이 아우터는 제 영상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이런 식으로 코디하면 또 예쁘게 입을 수 있겠죠? 톤온톤 코디. 그리고 이 니트베스트 같은 경우는 크림 컬러도 있기 때문에 벨리에 다른 크림색 아이보리 아우터도 있으니까 그걸로 같이 또 이렇게 톤온톤 매칭을 해도 좋거든? 올리브 컬러로 좀 시크하게 좀 묵직한 느낌으로 코디를 하거나 아니면 좀 부드러운 느낌의 밝은 컬러로 코디를 하거나 둘 중에 골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핏이 딱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예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셔츠인데 확실히 좀 셔츠도 벨리에서 나오는 느낌이 다르거든? 보면은 이렇게 링클 가공, 주름 가공이 되어 있는 셔츠고 이것도 그냥 일반 디자인이 아니라 벨리에스럽게? 이게 단작이 굉장히 두껍게 나왔죠? 딱 그냥 벨리에스러운 셔츠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셔츠를 매칭을 할 때 보통 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슬랙스를 입거나 데님을 입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입는데 보통 보면 셔츠의 느낌이 찰랑찰랑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우왕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바지까지 슬랙스로 가주면 좀 너무 과한 느낌이 날 때가 있어서 저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데님을 입는 걸 좋아합니다. 보시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디테일들이 상의의 이런 느낌을 같이 받아주기도 하고 무난하면서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라 그 점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블레이저라던가 라이더 같은 거로 같이 활용을 하셔서 락 시크 느낌에도 입기 좋은 느낌인 것 같으니까 그런 거 같이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께가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두께라 이런 좀 여름에 입을 만한 시크한 느낌이 나는 셔츠에 찾고 있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데님 좀 슬림한 거 입어서 앞을 살짝 넣은 거거든? 근데 이거 같이 요즘에 루즈한 것도 많이 입으니까 바지 좀 통 여유 있고 루즈한 걸 입을 땐 이런 식으로 좀 빼서 연출하셔도 자연스럽게 느낌이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또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셔츠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봄 시즌 하면 또 니트 빼놓을 수 없죠? 벨리에서 또 나오는 니트는 느낌이 다르긴 해. 확실히 좀 호불호와 갈릴만한 디자인들이긴 하거든?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니트 베스트도 그렇고 팬츠들도 그렇고 아우터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디테일이? 우아한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런 니트가 잘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거든? 어깨는 살짝 조금 세미엄으로 떨어지지만 나머지 핏들이 좀 이렇게 잡혀있는 니트라 요즘에 워낙 오버핏 미니멀 니트 많이 나오니까 짜임이 이렇게 다른 니트 찾으셨던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 봄이니까 또 화사한 색감 그런 거 같이 입어주시면 예쁘잖아? 그래서 이번에 또 제가 굉장히 잘 입었던 트위스트 데님인데 이번엔 또 연청 컬러랑 아이보리 컬러로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 번씩 보시면서 다양한 코디를 하실 때 더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난 그때 전에 쓰던 원단도 좋았거든? 원단이 별로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원단이 더 좋게 바뀌면서 없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다시 들어오는 코멜사 원단의 그런 데님들도 같이 한 번씩 보시고 구매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트위스트 데님 같은 경우는 전 시즌에 나왔던 것들보다 살짝 조금 더 사이즈가 작은 감이 있어서 31에서 32까지 입으시는 분들만 좀 권장을 드리고 그 이상 입으시는 분들은 좀 너무 타이트해서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같이 고려하셔서 슬림한 디테일이 있는 팬츠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코디 같은 경우는 미니멀 니트가 좀 질리셨던 분들 봄맞이 해서 화사한 니트 코디를 하고 싶은데 너무 심플한 거 말고 어느 정도 감성 있는 그런 섹시한 느낌의 니트 코디 원하시는 분들은 핏 예쁘게 떨어지는 니트 같이 매칭하면 어느 정도 몸 라인도 드러나면서 코디하기에 좋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굉장히 편하게 걸칠 수 있는 셔켓이라고 불리는 셔츠형 데님 자켓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 데님 자켓이지만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작년에 좀 셔켓 몇 개 추천을 했었었잖아 그거랑은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게 좀 미묘하게 달라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던가 카라라던가 좀 이렇게 앞에 단자기라던가 품 느낌이 좀 미묘하게 달라서 이것도 좀 이렇게 좀 오버핏 느낌에 편안하게 입을 이런 셔츠형 면 아우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히든 버튼으로 나와서 좀 이렇게 깔끔한 느낌도 같이 나면서 핏이라던가 이런 게 상당히 잘 빠졌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매칭을 해도 좋고 후드티나 후드 지옥 같이 매칭을 해서 운동화랑 좀 캐주얼하게 코디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단이 다 탄탄하고 짱짱하게 되게 다 잘 나왔거든? 두께감도 좀 짱짱해서 어느 정도 좀 퀄리티도 있어 보이고 탄탄한 셔켓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으로 입을 이런 좀 오버핏 셔츠형 아우터 사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뭔가 벨리에스러운 느낌이 더 들어갔어도 좋지 않았을까? 좀 심플하게 나온 느낌이라 저는 아쉽긴 한데 앞에 소개해드렸던 게 벨리에 느낌이 많이 들어와서 좀 우아한 느낌이 많이 나거나 그런 디테일들이 좀 있는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거 편하게 입기에 되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벨리에에서 나온 SS 컬렉션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데님을 활용한 다양한 코디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벨리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같이 드린다고 하니까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좀 필요하거나 마음에 드는 아이템들이 있으면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아이템 중에선 개인적으로 웨스턴 데님이랑 와이드핏 데님 그리고 트위스트 데님은 워낙 제가 잘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는 정말 다 잘 나온 아이템이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좋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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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